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말하면 돼 조금 있다가 아니, 뱅글뱅을 위해서 그런데 체리를 위해서 그 남성이 남성 강아지가 또 뭔가 중인도 예쁘잖아 하고 좀 뭔가 멋있으면 더 좋다는 거지 나는 여보세요? 어디니? 너 좀 와줘야 되겠다 어 응? 아, 나 뭔가 연예인 만나면 더 어색해 내가 여기서 네가 필요하다 네가 뭐가 연식하냐? 난 낯을 엄청 가리는 거거든 야, 최대한 멋있게 하고 와 이 정도만 낯 가리는 거 아니에요? 야, 나는 좀 만나자 나 좀 진짜 한 번 더 저기요 네 진짜 대박 꽃미남이 오기로 했어요 오늘 그럼 저 옷 좀 갈아입고 오겠어 또 갈아입고 야, 아니 이건 진짜 옷 좀 그만 갈아입어 이거 식사용 PCS2 매일 좋아 일 Akers 약간 야인시대 때 그 종로에 아주 참한 그런 여성분 같은 패션 체리도 지금 쩜쩜쩜 내가 느꼈는데 우리가 같이 할 게 많아 우선 체리도 친구를 찾아줘야 되고 진아 친구도 찾아줘야 돼 진아 남친구도 찾아줘야 되고 아 진아 일단 오리라 했다니까 그리고 체리가 싫어하고 가지 않으면 근처 가지도 않으면 꽃미남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와서 니네가 딱 문 열어줘서 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시라고 그래 아니야 아니야 체리야 체리 아니야 뭐야 빨리 나가봐 왔다 진아야 나가봐봐 누구세요 누구세요 체리 누구세요 아 어떡해 너무 귀엽다 이름이 뭐야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 나 너무 귀엽다 어떡해 좋아할 줄 알았어 나의 비장애인 들어와 들어와 추운데 들어가자 좋아한다 체리도 가자 안녕 가자 어떡해 어떡해 나 이거 둘이 어떡해 나 이거 다 갖고 싶어 아 좋아 나 알게 났다 난리 났어 나 이럴 줄 알았어 아 부모 아빠가 어떻게 이런 아이를 알지 부모 아빠 알아? 너 부모 알아? 체리야 너 네가 이제 너만 아기가 아니더라 이름이 뭐야 정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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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? 정윤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오빠 우리 사촌 선생님이에요 진짜 말도 안 돼 진짜로? 진짜요 장난친 건데 진짜요 정윤아 일로와 아이고 야 뽀로로 신고 왔는데 뽀로로 아 귀여워 어떡해요 정윤아 일로와 가방먹고 책 가방먹고 어우 공부 너무 많이 했다 정윤아 아니 오빠 아 진짜 귀여워 이모한테 절 하자 이모한테 절 자 인사 저를 왜 시켜요 이제 한국에선 절 해야 돼 나이가 너무 많이 어떻게 체리가 좋아하는 거 보이시죠? 아 나야 나랑 너랑 나이 차이 많이 안 나 현아 누나 누나 이모 누나 엄마 현아 누나 아니 잠깐만 누나 누나 몇 살이냐 젊은 누나 몇 살인지 궁금해한다 물어봐봐 몇 살 차윤이 몇 살이야? 다섯 살 아 다섯 살이야 어떡해 얘는 아 우리 가족 체리야 해봐 체리 체리 강아지 이쁘다 해줘 아 이쁘다 눈 동작은 아 이쁘다 아이고 이쁘지? 응 여기 가족 되려면 친해져야 돼 정윤아 너가 더 이쁘다 정윤이 오늘 누나들 만난다고 머리 니가 잘랐니? 정윤이 누나 뽀뽀? 네? 뽀뽀 나빵뽀 오빠 머리보다 나아요 아 되게 난다 정윤아 근데 사실 머리 이 머리가 아닌데 니가 잘랐지 어? 어떻게 해 정윤아 머리 너무 귀여워 어떻게 이거요? 저희는 이제 가족이야